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벼가 수확되기 전인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말락갱이였고 혹시라도 배가 나온 살찐 사람이라면 사장님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여기 이 사진에서도 아기는 뭐 부은건지 뭐 보리 이렇게 통통한데 남자 얼굴은 황대뼈 사각턱뼈 잇몸뼈가 다 보이는 피고리 상접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에 성장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지는 통에 왼쪽과 같이 살집이 없는 얼굴은 거의 연예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비율이고 사실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정말 피고리 상접해서 얼굴 살이 하나도 없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인은 오른쪽과 같은 그런 오동통한 얼굴이 얼굴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 20년간 볼살 지방이식 저 개인적으로는 얼굴 살 지방이식은 이제 그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풀페이스 필러 등을 1, 2년 주기로 계속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얼굴에 육질이 인여되는 추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었을 때 얼굴 살이 찌면 피부 탄력성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하지 않고 예쁘지만 나이 들어서 얼굴 살이 찌게 되면 육질의 지방 덩어리가 피부 표면에서 보인다고 하여 노육된 관상 혹은 부육된 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나이 들어서 특히 살이 찌면서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은 왼쪽 그림에서 하얀 얼굴뼈에서 피부까지 연결하는 하얀색 실타래 같은 인대 조직들이 낚시줄에 걸린 그 갈코리 모양으로 피부를 붙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오리털 파카 패딩의 표면이 울렁불렁한데 그 원인은 오리털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다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빨간 화살표 부분에서 겉감과 안감이 서로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얼굴 피부에도 지방세포나 살들이 다른 데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피부 구획이 되어있는데요 만일 얼굴에서 살이 더 찌게 된다면 빨간 화살표 부분은 안감과 겉감이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므로 빨간 화살표 부분은 그대로 있지만 하늘색 화살표 부분은 더 볼록하게 솟아올라서 올록볼록함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즉, 얼굴 살이 찌면서 얼굴이 울룩불룩해지는 이유는 이 유지인대가 걸려있는 피부는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인대가 없는 부분만 이렇게 통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눈에 띌 수가 있는데 피부가 얇은 눈 주위에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보통 눈의 노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윗눈꺼풀의 늘어짐이라고 합니다만 눈 아랫부분에도 얼굴뼈에서부터 눈 밑 피부까지의 지방 구획이 져 있는데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다크서클의 음영도 안감과 겉감 피부가 이렇게 박음질되어 있는 안와 광대인대 오비토 말라 리가먼트라고 해서 딱 붙들어 매져 있어서 눈 밑 지방이 붉어져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꺼져서 발생한 주름입니다 또한 여기 광대 아래쪽 볼페임 같은 부분은 피부교근 유지인대라고 해서 마세터릭 큐테이너스 리가먼트라고 하는데 그 피부교근 유지인대가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꺼져 있는 그런 해부학적 부위인데 위쪽으로 앞볼 지방식을 하거나 아래쪽의 불둑살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이게 되는 부위입니다 피부교근 인대의 접착으로 인하여 광대뼈가 클 경우 이렇게 보기 쉽게 볼페임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반면에 이와 같은 교근 인대로 인한 볼페임은 도리어 엣지 있는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얼굴뼈와 얼굴 피부 사이에 패딩 박음질과 같은 유착된 부위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를 성형외과에서는 피부 처짐을 방지하는 고정인대 유지 인대 영어로는 리테이닝 레가먼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살이 점차 찌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 것 뿐만이 아닌 울퉁불퉁 뒤룩뒤룩 해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원인은 얼굴 뼈에서부터 얼굴 피부까지의 그 낚시줄과 같은 유지 인대가 그냥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살이 찔 경우 유지 인대가 갈코리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는 부분은 꺼진 채 그대로 있고 유지 인대가 없는 널널한 부분은 부풀어 올라서 울룩불룩 뒤룩뒤룩한 얼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유지 인대를 그냥 놔두고 실리프팅을 하는 것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